이번 영상은 의리엘님께서 요청하신 어쩌다 한 번씩 받으시는 손님들의 케어 방법과 거스름이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잘 관리 안 하시다가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일단 그분들이 오시면 손톱 길이 조정부터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화일을 하고 나면 손 소독제에다가 손을 담그기도 하는데 또 간단하게 소독제를 뿌리고 작업을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큐티클 리무버하고 푸쉬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고 나서 스팀타올을 이용해서 손을 케어를 하신 다음에 원래는 이걸 하는 건데 케어를 안 하고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팀타올로 먼저 손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손 큐티클 부분을 타올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이거는 이제 쉽게 큐티클 전체를 제거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다른 손톱은 이제 붙어있고 지금 이 두 손톱은 제가 수건을 이용해서 스팀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쉬어 대신 살짝 밀어준 후거든요.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하는데 큐티클 커팅을 하실 때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하는 게 맞거든요. 일자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선으로 약간 큐티클 라인의 니퍼가 사선으로 눕혀진 상태에서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 지저분한 이 위로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 일자로 저희들이 원래 케어할 때는 이게 일자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날이 절단면이 일자로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해주시면 안쪽이 단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 단면대로 그대로 나가겠죠.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 큐티클 라인 위쪽으로 올라가면 까실액이 거스러미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만 사선으로 니퍼를 사선으로 하셔가지고 제거를 가볍게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위에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푸시업 밀고 나면 똘똘똘똘 말아 올라가는 그런 큐티클들이 있어요. 그런 큐티클들은 상처가 나면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위쪽만 이 누즈 스킨 위에 큐티클만 제거를 해주는 거죠. 아주 조금. 많이는 아니고요. 아주 조금 제거를 해서 네. 그렇게 똘똘 말려 올라가는 것만 방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드릴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드릴로 가볍게 제거하셔도 되는데 니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습시 케어 하듯이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거든요. 저는 또 드릴 같은 경우는 저희 회원분들이 워낙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손톱에 좀 충격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드릴을 한 10년 전에 썼었는데 요즘은 드릴 케어는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여전히 깨끗하게 하는 습시 케어를 원하셔서 해드리는 편이죠. 그 다음에 이 큐티클 라인은 그렇게 제거하지만 이 옆에 스트레이트 포인트 이 부분에 구둔살이 생긴 거. 이거는 꼭 제거를 해주셔야지 손에 스트레스 안 받고 여기에 갈라짐이 없어서 피가 나거나 이런 증상들을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제거를 해주세요. 손님들이 손톱을 짧게 깎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 끝에 있는 구둔살이거든요. 그런 구둔살이 생기지 않게끔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손 10개를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일이나 리무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제 고객들이 오면은 리무버하고 오일을 바른 다음에 푸셔로 살짝 밀어주거나 수건으로 뜨거운 타올 수건으로 밀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오일기를 바르고 그리고 제거를 하게 되는데 좀 더 부드럽게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선도 좀 더 잘 보이는데 선명하게 이 제거한 선을 어떤 식으로 제거해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는 아무 제품도 바르지 않았거든요. 이제 나중에 하고 나면 이제 깨끗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 하얀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여기 밑에 지금 이 달라붙어 있는 부분은 루즈 스킨이에요. 루즈 스킨이기 때문에 위쪽만 커팅을 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놔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나머지 손도 제거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어가 끝난 상태인데요. 그 기본 케어 할 때 저희들이 리무버 발라서 오일 발라서 이 큐티클을 밀었죠. 밀은 다음에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거스러미가 다 생기기 때문에 약간 그냥 까시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옹이 부분이 될 수 있는 이 옆 옆에 구둔사라고 그 다음에 이 큐티클 라인에 좀 일어날 수 있는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양쪽 사이드 쪽에 또 찢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만 제거를 해주셔도 처음 손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네, 깨끗하죠? 네,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십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컬러나 젤을 하시면 되고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남자분들 바르시는 무광 영양제가 있으니까 광택이 나지 않는 그런 영양제를 발라주시거나 안 그러시면 남자분들 바르기 싫다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큐티클 오일만 발라주시면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